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라헬과 합환체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첫사랑 라헬. 라헬은 암양이란 뜻도 있고 여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헬은 예쁘고 활발했고 생활력도 강하고 야곱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만나 반해버린 라헬 때문에 라헬의 집에서 7년의 머슴사리를 7일처럼 지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첫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작은 딸을 큰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것은 법도가 아니라면서 첫날밤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비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의 한여인 실바와 비라를 덤으로 얻어서 야곱은 평생 4명의 여자들의 아들라키 전쟁에 치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평하다고 해야 할까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아들을 쑥쑥 잘도 낳았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아들 넷, 루벤, 시무원, 레위, 유다를 줄줄이 낳을 때까지 라헬은 무자했습니다. 그때부터 라헬은 야곱에게 나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고 노를 바랬습니다. 라헬은 자식으로 인해 질투가 나서 그녀의 하인인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녀의 한여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세를 낳게 됩니다. 야곱의 네 여자 중에 세 여자는 다 아들들을 낳았는데 라헬만 여전히 무자했습니다. 맥주 때에 즉 밀주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계절로 보면 아마 5월 어느 날쯤 되었을 때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꺾어다가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루벤은 아마도 너덧 살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대여섯 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천방지축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루종일 들판을 돌아다니고 놀러다닐 때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느냐만은 꺾어다가 어미에게 준 것이 합한채였습니다. 언니가 낳은 첫째 아들 루벤은 어느새 커서 들판에 핀 꽃을 따다가 엄마한테 줄 정도로 예쁘고 씩씩하게 커가는데 라헬은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합한채, 맨드레이크. 합한채는 성욕을 일으키는 최음대가 들어있고 임신을 촉진케 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파탄아람의 들판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계절입니다. 합한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두디는 보일링 폿, 즉 끓는 단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한채는 남녀간의 사랑을 들끓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약간 독성이 있고 냄새도 좀 고약하고 찬 성질이 있어서 실제로 임신을 촉진하는 효과는 없다고도 합니다. 단지 아이들이 들판에 잔뜩 피어있는 마치 나팔처럼 생긴 화려한 꽃에 흥미를 느껴 잔뜩 꺾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곤 했던 것입니다. 이 맨드레이크 합한채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루벤이 꺾어서 집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것을 보고 레아에게 합한채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합한채에 대한 약용을 누구에겐가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에 루벤이 들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꺾어온 맨드레이크를 레아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맨드레이크 합한채는 아가서 7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앞에는 가장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역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그린 아가서에서도 이 합한채는 사랑의 묘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꽃은 백합 모양으로 두어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 여러가지 칼라풀한 들꽃으로 모양이 백합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매우 진하고 넓게 퍼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백합꽃이 집안에 한 송이만 있어도 온통 백합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맨드레이크는 라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헬처럼 향긋하고 아름답고 청초하며 사랑스럽습니다. 라헬의 요청에 레아는 꾀를 씁니다. 합한채를 주는 대신 그날 밤에는 야곱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일 생각이었습니다. 라헬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룻밤의 질투심을 꾹 참으면서 야곱을 언니 레아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의 동치모로 레아는 다섯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이싸가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라헬은 합한채 효과를 보았을까요? 그렇다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라헬이 합한채를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레아는 연이어 두 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역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레아는 고명딸을 낳아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여섯 명의 아들과 예쁜 딸 하나를 낳은 레아를 라헬은 얼마나 부러워했으며 시기 질투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가나의 둘째 아내 부닛나가 열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투정을 부리자 엘가나는 당신은 나에게 열 아들보다 낳았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의 다식을 낳지 못하는 한이 사라질까요? 역시 라헬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합한채를 청구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을 언니 레아의 침실로 들여보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하여 낳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텐을 열지 않으시면 누구도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텐을 열지 않으시면 생명이 옵니다. 레아와 신여들의 출산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라헬의 텐을 엿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은 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은 난산하다가 배들 헤매져 죽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베들렘에서 우리의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헬은 많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매우 특별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한 것처럼 한나는 열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은 레아와 두 시녀가 낳은 열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요셉은 후에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가난해 죽을 만큼의 흉년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열한 명의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라헬에게 맨드레이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열망이었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녀의 테를 열어준 것은 맨드레이크, 합환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하늘의 열매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라헬은 끝까지 첫사랑이었고 라헬이 낳아준 열매인 요셉은 야곱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으며 온 가족을 가난해 충전해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였던 것입니다.